가단장을 강화합니다 패치하는 김에 중대장 뱀조만 나오게 해주지 정밀 튕겨내기 앱도 저놈의 정밀 대신 신중의 신 맹독 구르기 독재 셋 다 좋은데 여기서 정렬 가네 획득 역순이 제일 낫겠지 맹독 구르기 독재 독재가 제일 나을란가 라가 불린 생각하면 맹독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독재력이 쓰자 다운 고민되네 흰 포션을 버리자 히어 어 쏘세요 히어 히어 방단 흐리탄 방단 히어 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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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킹이 학 종이 갓 괄호가 산다 발돌림탄투 연고 달돌림은 걸으면 안 되겠지 깜짝이야 야쿠아 포션 제비 플라잉 니 비타 제비 플라잉 전광석 봐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어 셰프 어 셰프 몫이 화난 귀족 그래미 딸기 독 찌르기 한 장을 제거합니다 타격빨기 상점 앞에는 도둑놈이 있기에 바른지 아 으아 으아 장름새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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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따 신성 빠따 조 빠따 조 빠따 신성 조 빠따 신성 무 governor 트럭 시부 도둑 시부 꿈 이삼 인성 이삼 워 우리 도둑 이 쇠무세한데 불쾌 죽죽죽 죽죽죽이 더 먼저 아닐까 불쾌도 좋긴 한데 아니면 신성 있는데 불쾌를 넣을까 광역 없어서 죽죽죽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학불쾌 얼마나 미래를 보냐 그 정도 차이 요거는 룬벤구가 제일 나아 보이는데 흘룬 룬벤구 근데 반구 너무 싫어 반구 그지같아 스피드리퍼 카드 나오는 카드 단 하나도 버르지 않고 심장 크라면 3,000원 그릇 가능 그냥 1,000원 받을래요 아예 1,000원 후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사라져라 황람쾌 황람쾌 야 뭐야 이거 흐리타발두림 잠깐만 장난해 뭐 집어야되지 야 미쳤다 이거 와 세상에 둘 다 주면 안되다 아니 둘 다 줘요 흐리타밤 나중에도 남기지 이거 이제 퍼센트로 표시 안되고 얼마 잃는지 표시됨 신체화 지금은 최대 체력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단 1gold 괜찮은 신성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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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튕겨내기 비열한 타격 고개 빨리 넣어놓고 아까 전략가 안먹었는데 고개가 바로 나올 줄은 몰랐네 고개가 바로 나올 줄은 몰랐네 흰 포션은 먹을 필요 없었겠다 나 완전히 잘못 생각했네 되게 불 켜있어가지고 포션 낭비했다 맹독은 넣을 만하죠 구르기도 괜찮았겠다 구르기도 괜찮았다 전략가도 나왔네 전략가 고객 뱀전까지 잡았고 발놀림 두장까지 잡았네 유독 가스 정도 필요하겠네 제거나 몇장 더 하면 좋겠는데 음 어 소셜방 같습니다 킹살 갓머니 죽이는 좀 그런가 인공물도 가주는데 똥본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딸기 줘도 체력 안 쓰라질걸요? 아직 우린 끝나지 않았다. 네 뭐 아직은 그렇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뭐? 흑우부적 저열 흑우부적 갓갓빛. 이거 저거 저 뭐냐 저거. 불쾌 빨리 안 나오냐. 드로켈판이구만. 총매 떴다. 네 뭐 얼쑤 다 잡은거 아니야 이러면. 30분까지 영화 안 쓰면 승차함. 아 이 기몽림 갑삽니다. 아무 말도 안 할거 아니면 불가능한거 아닐까. 내 불쾌. 아 이 기몽림 갑삽니다. 아 이 기몽림 갑삽니다. 아 이 기몽림 갑삽니다.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수비 2장에 독지르기. 이제 총매쓰고. 맥독. 총매. 공중제비. 이제 튕겨내기 수비 들고 가고. 됐다. 불쾌까지 떴다. 이제 이긴거지 뭐. 흠. 후원이. 시체 폭발 떴다. 시체 폭발 넣을만한데. 아 이건 불편한데. 왜 이렇게 패치했냐. 허리. dzy. 시시. 아 넉넉한 각. 안돋는게 않겠다 현재로 어차피 여기로 가야되지 현재로 야 이건 좀 시체 폭발 쓰려고 했는데 시체 폭발 시체 징글 징글 허당 자자요 땅 탈출구 망투하다는거 으아야야야야야야 잘못봤다 체력 꽁으로 날렸네 이거 되게 중요한건데 다시 할까 나 이거 아까워서 안되겠다 유독가스 없으면은 좀 많이 불편할거 같은데 없어도 안될만한 덱은 없는데 아닌데 유독가스 필요할거같은 맹독공중제비 둘다좋은데 오코스트 덱이니까 제비가 조금 더 낫겠지 아씨 잠깐만 실패 표본 걸렀어요 표본 갯을 묻는데 넉은거 아 Michaolar 시 영어 으아아아아아아아 마이 잉글리쉬 그레이드 베리 로우 백플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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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 스틱 잉글리시 예 백플립 이즈 베리베리 굿 카드 백플립 푸드워크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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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플립 웰 레이드 플랜 포이즌 슉슉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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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슉 에뛸 슉슉슉 슉슉 슉슉 음.. I have two.. 어.. 티어링.. 뭐시기 블라블라 응? 아.. 실패할 수도 있지 QCP 두 장이고.. 뭐.. 한 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어.. 신성떠다 맹독 독지에다가 이제 총매 걸고 한글을 사랑합시다 한글이 아니라 한국어네.. 아.. 상관없어 잡았지 일단 아.. 나 10폭 안 썼구나 아.. 나 10폭 안 썼구나 당심했다 아.. 아무튼 10폭 썼죠 수고 아.. 나 이딴 거 먹으려고 KC 브레이스 You have made a good attempt in speaking English I won't ask you to speak Spanish or French though Kap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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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That's just so good Kappa 아.. 오케이 Kappa 쌉 쌉 제비나.. 몇창 더 나왔으면 좋겠다 5코스트 댁인데 마르무스의 지금 점액두산이랑 똑같기 때문에 장원이 필요 없고 불과 침 빨리 써지는거야? 아.. 그러면 이제 마르무스의 데미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네 들어가네 상대방 정전기방전의 시대가 온다 저금통에 반대 단검 분사 망토와 단검 삽지라가 병급사 아 야 제발 단판 심장 끌시 남은 체력 X 2편 1편 안정 자산 안정 자산 아이 카즈모단 인가슴다 어어 망했다 싹 다 돌려 돌리고 싶으면 돌리는거지 대박 총매다 아이고 사람죽네 제비나 몇장 더있으면 좋겠네 고개 전략감 신기하네 불쾌 대충 총매 갈긴되겠다 병속에 폭풍 근전 넣는게 제일 낫겠죠 유독가스 없는게 왜이렇게 아쉽냐 지금 드로우 좀 딸리는거 같으니까 맹독을 빼놓을까 병폭균전 탁월한 선택이지 체력 여유가 그렇게 없을거 같으니까 엘리트 가지맙시다 병법서 불쾌 병법서 불쾌 병법서 불쾌 병법서 불쾌 맹독 총매 던져도 상관없을 것 같애 총매가 악기똥 카드즈 커진 포션이나 하나 더 넣으면 좋겠다 공포 튕겨내기 튕겨내기도 괜찮을 것 같고 공포도 괜찮을 것 같고 발돌림이 워낙 많아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굉장히 병폭으로 들어가서 튕겨내기 있으면 버릴 일은 없을 것 같애요 맹독도 하나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긴 해 딜도 무드려서 유독가스 있었으면 해결이 될텐데 유독가스도 안 나온 상황이고 맹독 하나 더 써야겠다 공포도 나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남아있는 애들은 전투가 기니까 방금은 기생충 하나 받았어도 문제 없었을란가 아니 전투가가 전투가 종이 악탈이 걸기 아이 근데 유독가스 진짜 아까운데 어떻게 안나오나 좀 아 아 아 아 아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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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아이지. 아이디아이지. 병법 3도 볼까? 불 켜들어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딱딱딱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잎에 뗄을 다리걸기는 들고 있어야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이너스 힘은 보존 안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전에 귓집위로 깎으면은 깎인 채로 넘어가는 버그가 있어서 이렇게 불렀는데. 창방에서 만나요. 창방에서 고생하겠는데. 창방에서 고생하겠는데. 시체 폭발 이기는데. 그래도 고생하겠는데. 그래도 고생할 것 같아. 차라리 창방에서. Typekom 전자agueshadow diinoaa1 위축으로 canyon을 밑으로 해주고 있네요. 음ermint으로 파 десят을. 다를때나? alcest San entendillos 아닙니다. 강이크 공격! 발팽이 나왔으면 솜쉽게 잡았을텐데 제비랑 싹 다 밑에 있냐 이제 총 냈어야겠군 이제 총 냈어야겠군 어 수수여 반갑습니다 장방에서 포션 두개 다 뺄까 심장이 더 어렵겠지 펜타그래피 총매 황매 예 내가 진 보스니까 포션 탭 존재감이 아주 그냥 끊어주네요 음 나날 이 공군 다 뺄까 다 뺄까 다 뺄까 다 뺄까 다 뺄까 평범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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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 이겼다고 모르는게 맞는거 같은데 너 이겼다 내가 이겼다 심장 허접생 귀나 찢어져라 저트클 촉촉해진 심장 사일런트 뺏다 카드 이미지가 해검되었습니다 해검된지가 은젠데 어서오세요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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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플 이 아저씨는 어떻게 어디서 재료 공수해와서 참탑에서 와플까지 구워서 파는걸까 이 아저씨는 어떻게 되실까요? 이 아저씨는 어떻게 되실까요? 이 아저씨는 어떻게 되실까요?